안녕하세요 포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주에 해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슈팅 게임인 인더스트리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아는 5월 2일까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아 게임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국내 스토어에 정식 등록된 상태가 아니라서 게임페이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으므로 게임페이지 접속할 때 VPN 프로그램이나 VPN 기능이 포함된 브라우저에서 게임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페이지 로그인은 해외 계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게임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게임페이지에서 받기 버튼 클릭합니다 결제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면 우측 하단에 있는 주문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주문 내역은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게임페이지 확인해보면 바퀴버튼이 라이브러리에 있음으로 변경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함으로 이동하면 결제 내역이 도착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픽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계정 아이콘 클릭합니다 계정 클릭합니다 왼쪽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인더스트리아 게임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도착 어디까지 가입한 곳이? 이곳에 있는 곳이... 이곳에 있는 곳은... 다행히... 이곳에 있는 곳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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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금지의 평무력 게임 인더스드리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